또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인마 누에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도와주셔서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셔서 오늘도 인마 누에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살아야 세상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직자 메시지 감남산의 응답입니다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에 하느님께서 감남산으로 부르셨거든요 집에서 모일 수 있는데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죠 1장 8절입니다 감남산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이 중요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감남산의 메시지 그럼 왜 산으로 부르셨냐 왜 산으로 부르셨냐 중요하죠 거기에는 이 뜻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자꾸 유혹받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그건 내가 잘못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저 때문에 제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늘 이것이 점검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일의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게 나의 현 주소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려니까 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감남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감남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감남산의 응답을 개인들이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감남산을 왜 부르셨죠? 오늘 메시지 주님께서 이제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올 때도 이 마음으로 오시면 좋아요 예배가 이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가지만 하늘 앞에 내가 조용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오 그건 내 자신이 회복되게 해주시오 그렇죠? 늘 하늘 앞에서 내 자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바로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 내가 속아요 그거 나한테 속아요 그리고 실수해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 늘 내 자신이 이게 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예요? 죄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늘의 배가 다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분과 다시 한 방으로 오니까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감남산을 주셨냐 우리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에게 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왜 감남산으로 불렀죠?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강남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를 통해서 미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를 통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또 말씀을 떼서 주시면 우리가 시험하게 원하십시오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 세상이 지금 어떨지 미리 미리 알려주셨어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망할 거야 너희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망할 거야 뭐가 올 것이다? 저주가 올 것이야 재앙이 올 것이야 그거를 막으라는 거죠 이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참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하냐면 참된 답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필요할 때마다 말 투뚜투뚜 던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답이 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있는 그리스도로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 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답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리로 와봐 성경에 말이야 하고 쭉쭉쭉쭉 설명해 주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누려서 어떻게 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보여주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답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하지 말고 그건 선생이잖아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증인을 했습니다 증인은 뭐죠?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가만 갈수록 이렇게 망해 갈 거예요 지향이 올 거예요 막으라는 겁니다 뭐로 막아요? 그리스도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힘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요? 그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보여주셨어요 뭐에서 집중하라?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라 왜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목적이요 우리의 동기가 돼야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 아시겠죠? 이게 뭐죠? 뭐 세 개 다 들어가지만 영재인 것에 집중하라 영재인 것에 집중하라 영재인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이 뭐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이만에 대해 늘 하나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1장 3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우리 뭘 경험하죠? 1장 발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는 내가 맛을 보고 방향을 잡고 체험하는 거예요 답을 누려가서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셔서? 성령 속에서? 이걸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은 성경본론이 다르셔야 돼요 그럼요? 교회는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무조건 제자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제자예요 그러면 그가 이미 세우셨지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라면 생각이 다르셔야 돼요 그렇죠? 듣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요 반응도 다르셔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표현한 것도 달라야 되고요 누리는 것도 다르셔야 돼요 아주 만족해합니다 우리 다음에 권사시킨다 반응도 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세우셨잖아요 제가 중직자 아닙니까? 제가 지혜자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럼 모델이 되려면 듣는 귀가 다르셔야 돼요 잡는 귀에 다르셔야 돼요 그렇죠? 무리하고는 다르셔야 돼요 무리는 뭐죠? 자기를 위해서 들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듣습니다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들어요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자세를 딱 갖추셔야 돼요 나는 감남산에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거야 매주 마다 강당은 그게 나한테는 감남산이야 난 거기서 나의 모든 교회와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주인의 모든 것에 흑암을 막는 거야 오늘도 그리스도가 난 답이야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그걸 누릴 거야 그리스도가 내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평생의 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것마다 저조와 지향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가 되셔야 된다 그렇죠 나의 가치가 이 안에 있어야 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여 처음 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위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기다려라 목단에 왜 난 기도응답이 안 돼요 하면 뜻이 뭐예요 왜 안 되죠 왜 이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저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 그런데 구원받았으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알게 하시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게으드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리스도 인생에 답이 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드는 길이니까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여기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못 기다려 내가 못 참아 왜 세상까지 비교는 건 내가 딱 그것을 판단했거든 아시겠습니까 무리와 제자는 다르셔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게 뭐예요 체험케 하실 걸 얘기했어 뭘 체험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너는 능력받아 넌 거기서 증인되는 거야 그럼요 이걸 다 체험하셔야죠 그렇죠 체험 된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삶이 이게 나의 삶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남산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요 곧 망하게 될 거야 세상은 망하는 거야 내가 막을 길이 있어 그게 그리스도야 그건 넌 집중해야 될 게 있어 세상이 아니야 세계의 복음화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길이야 그거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거 하려고 너라 이금이 교회 오게 한 거야 또 직장인이 준 거야 가정을 준 거야 뭘 위해서 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저께 누가 칭찬해서 상담한다고 그래서 상담을 쭉 했어요 막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계속 쳤지요 끝에 가서 또 땀 소리를 해 이 소리가 뭐지? 옆에 있던 신전사가 통역하다가 대부분이 옥샌저 갱년기네요 갱년기네요 그래요 그 사람의 시스템 파스토리 신 그 사람은 메네파스? 오, 메네파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양반이 다 눌려가지고 불신앙을 막 하고 있는 거 난 몰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메네파스 그 사람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믿음을 안정돼요 저는 그렇게 모르고 막 10시 막 상경을 켜고 근데 안 들리지 갱년기 해갖고 몸이 좀 더워 죽겠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지금 강의 두 개가 있는데 사이에 들어왔고 저한테 막 30분씩 질문합니다 신 교사는 자꾸 나보고 들어갔다는 거야 빨리 그 다음 메시지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요즘 답 줘야지 답을 줄 것 같아 30분을 나가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 갱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이 그것은 이제 다시 답을 다시 줬어요 알았으니까 정확히 답을 줄 수 있었겠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딴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랬습니다 집중에는 답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땅 가지 말고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맞고 하나님께 조그만한 방향을 맞추면요 성령은 역사 하시게 돼 있습니다 와서 건드리게 돼 있고요 얼마 안 기다려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요 함에 대한 그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게 다요 그게 그거 문제 해결 안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는요 요거 세계 외에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달합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깊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죠 이걸 딱 결론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 그게 뭐죠 새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절기를 준다 그게 뭐예요 피바른 날 빠져나왔다 피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게 나의 방법이다 너의 방법이 아니야 내 방법이야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거야 그렇죠 두 번째 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상절입니다 추석 한자들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자 많은 교회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순봉교회도 주로 이걸 얘기합니다 틀린 거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오순절이요 세 가지 붙잡으면서 이걸 다 부셔야 돼요 하늠은 한 적이 준 게 아닙니다 세 절기를 다 주셨어요 그럼 세 절기를 똑같이 누르셔야 돼요 균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죠 크리스도를 붙잡고 오순절을 하란 말이에요 세계보마의 그림을 가지고 오순절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파서버가 뭐죠 이게 1장 1절입니다 자 수상절이 뭐죠 1장 3절입니다 5순절이 뭐죠 1장 8절입니다 하님이 옛날부터 주신 거예요 광해에서도 주신 겁니다 광해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난한 정복을 할 거야 그래서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우는지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뭐요 새 절기를 매년마다 즐기게 합니다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령 받으며 어떻게 네가 세계보험할지 매년마다 지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림이 세야 돼요 내가 누리는 세계보험한 그림이 세야 됩니다 그냥 살다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의 저걸 잡았잖아 아시겠죠 단 하루하루 살아도 이 세 가지 그림이 나한테 딱 들어야 돼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오늘 하루도 세계보험하다가 성령 속에서 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가질 믿음이에요 내가 가질 생각입니다 오늘도 내 하루에 세계보험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뭐지 나이 조금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아 이때까지 하나님이 쭉 하셨잖아 전 아무리 봐도요 내 머리로 내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내가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쭉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분하고도 내가 상담하면서 그 소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이제부터요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놀고 싶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갱년기인지 모르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책임을 네가 물어야 된다 그럼 네가 나중에 무작위에 힘들 거다 그러나 네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면 책임이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잘 드셔야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줘야 된다고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어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 지금도 그래 그런데 책임이 없어 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감사해 좀 부족하지 안 되지 난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있는 거 주는 거야 계속 가진 거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요 나를 위해서 계속 열냐고 근심하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요 그럼 부담이 무작위에 대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딱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매주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저희 성도들 위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잖아 저에게 메시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해요 진짜 기도합니다 그럼요 메시지 준비하다가 뭐가 들어와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메시지들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요 묵상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쭉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저는 성령이라고 이상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럼 막 거기에서 내가 따라가요 그럼 내가 아멘 해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그리고 강단에서 하느님은 우리 교회를 메시지를 주시지만 저를 살리시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강단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모든 저주가 막아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느님 내가 메시지 가지고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흑암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향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 내가 답이 되기 하십시오 그렇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약장사가 아닙니다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의 문제에 답을 보여주는 거지 그걸 막으셔야 되는 거에요 그게 뭐에요 하느님의 나라가 염려가는데 말씀을 임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위의 나라가 내가 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 들어온 게 성령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게 감남산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이 세절기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예수께서는 추함 그러니까 나만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나만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누르고 있는 성령인도가 있으셔야 돼요 되어주시기를 예수께서는 추함합니다 충직자든 아다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저희들이 감남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모든 지향을 막을 수 있는 내가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비밀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감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찬사가 역사하는 게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위자들을 중위자들 중위자들 따로 불러주신 주 믿습니다 이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시옵시고 덕도 오늘도 오늘도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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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타심과 역사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주의 모든 중직자들을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위에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위에 또 지교회위에 지금부터 온도록 함께 계실지요 아멘 아멘